오늘 저 빛 이 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음주 단속으로 아, 음주 단속이십니까? 네, 음주 단속하고 우리가 보는 음주 단속 그거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기다립니까? 간다고, 내리시죠 아,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 끝나고 점심시간이잖아요 안주로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뒷길 같은 길로 가니까 여기서 딱 가시는군요 그렇죠 여기 전에도 단속을 했던 곳이거든요 네 음주 단속에 관한 모든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아, 네 도로 중앙에 경고등을 하나씩 쫙 펴갖고 양쪽으로 해서 일렬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3m 도로 가운데 설치해갖고 양쪽으로 차를 하도록 할게요 양쪽 다 하는 거니까? 네 한 번으로 저기에 가시고 너무 가까이 붙으시면 분명하니까 네 실례합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네 부부 부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삐삐 소리 나면 정확하게 호흡이 들어갔던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자님이żenie 고맙습니다 음주 단속 fe X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주ppers 훈련군자님입니다 오늘 장날이라 음준전이 많다고 vê가지고 예 수고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침하 촬영하고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자 잠시만 스톱해주세요 자 잠시만 스톱해주세요 자 자 앞으로 좀 우측으로 잠시되어 주십시오 얼마 드셨나요? 네? 정승경 이리로 와보세요 정승기 제가 그만할때까지 불러 주셔야 합니다 그만 0.015입니다 다행히 네, 혼방 소체입니다 작발 잘하셨습니다 자, 불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준전사 직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택시는 설마 안 글, 택시는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홍준전 검사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조마조마하네 네 안녕하세요, 은지운전 검사장입니다 마스크 벗어주세요 잠시만요 차, 이렇게 앞으로 좀 차, 이렇게 앞으로 좀 돌아주세요 술 한잔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 일단, 시동 끄시고 하차해 주십시오 아이, 가면 안 되는데 터뜨러 습니까? 네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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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었습니다 다행히 군방 수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진은 아니에요. 호불을 하시는 분이 왜 이러시니까. 맞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음준정 의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음준정 의사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준정 의사 중입니다. 다시 불어주시겠습니까. 시경 끄고 잠시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어르신. 황경이님. 황경이님 제가 그만할 때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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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0.051%입니다. 면허 정지입니다. 면허 정지입니다. 면허 정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웅준정 검사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준정 검사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어주세요. 네. 네 안 좋은 조회하세요. 네 안 좋은 조회하십시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졌어. 진짜 민감하네. 이게 0.001%도 잡아내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조마조마합니다. 우리가 더 불안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발 둘이 가고 따라가 제가 따라갑니까? 네, 둘이 먼저 출발하고 따라가시고 음주신고 말씀하십니까? 네, 일단 그거부터 좀 알겠습니다 동대대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운동 대응 요청이 왔습니다 동대 셋, 종환아 코디 투 동대 넷, 종환아 동대 넷 동대 넷은 수정 4타 마구 사건 후방 종언 좀 해주세요 예투 마구 사건 와 이게 출동하다가도 변경이 되네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급한 데부터 가는 거죠, 지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터미널 근처거든요? 차거리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 쓰러졌는데 문 일어나시는데요? 아, 의식이 있는지는 혹시 확인 안 되시죠? 선생님, 지나가신 거죠? 네, 맞아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계시다라는 건 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터미널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저깁니다, 지금 사람은 저기 있는데 아, 저기가 터미널이네 아, 저기가 터미널이네 오, 진짜 119에서 내려와서 내리셨다 터미널 사거리 얼굴에 피가 좀 나셔서 어떻게 넘어진지 저희가 본 사람이 없어서 혹시 몰라서 예방 차원에서 구급차를 불렀고 화장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구급차 다 따라간 상황이고요 아 아 어디, 넘어진 위치가 어딨나요? 여기 터미널 사거리 있는데 바로 앞에 네, 타도 바로 옆에 있는 어휴, 완전 타고 갔는지 못 끌고 갔는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요 손을 주셔야 하셔서 저희가 네, 판 예, 예 음, 지금 나오시네요 네 많이 안 다쳤어야 되는데 약주 하셨는데 약주 하셨네 약주 하셨어 술을 많이 드셨네 이야 저렇게 드시고 야, 많이 드셨어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신 게 차로 떨어졌으면 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2차 사고가 엄청 위험하거든요 네 크게는 안 다치신 거 같아요 아, 천만 다행이에요 예 네 본인도 이제 안 했다고 하셨다가 내가 끌고 왔다고 하셨다가 탔다고 했다가 계속 진들이 바뀌니까 아 확실하게 누가 탔어요라고 얘기해주면 이것도 엄연히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술목, 자전거 탔어도 이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되게 무례, 무례하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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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동대 둘이 모셔다 드리면 저희는 다시 지구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관련된 만취상태라 귀가 조치 중입니다 아 만취상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만취상태라 귀가 중인 불바시라고 할아버지는 차도 쪽으로 쓰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기 차, 차량도 많이 이동하는데 어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 2 지방 2 으 2 2 은 아멘